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.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,010명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.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.6세 많았습니다. 조사 대상자의 83.7%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. 또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.6%로 2018년보다 6.5%포인트 늘었습니다.